한 장을 매너 시킵니다. 나이가... 아... 파카앗... 아... 아... 위에... 뭐? 뭐? 뼈 같은 앤드 연수 왜 이제 나오는 아니 어퍼컷은 왜 또 같이 나오는데 진짜 되는게 없네 연사 어퍼컷 비행기 야 연수 좀 나와라 대신 귀여운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귀여운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1뎀 고공자로 맞았네 2뎀 고공자로 맞았네 칭근 잠시병 모두 전투 장비 오프컷에 미친 아클 나이가 아타카츠 평상무적포식 아타카츠 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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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타카츠 아이아 아타카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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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원을 달래 미소나봐 아타카츠 안되 고옹 아타카츠 왜안돼 뒤져 이건 대학살 와아 프리즘 다든댁에 프리즘 뿌리기 나는 가끔 프리즘을 짚는다 실번디 아타카츠 아이 신경도기 그 녀석은 우리의 계노삼중 최.. 계노삼중 최약체진 앗 내 일체력 아니 잠깐만 강철의 폭풍이 더 좋겠는데 강철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고구마 컷 턴퍽 아직 포식값 가능해 포식 0코로 나가면 대안철의 폭풍 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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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루시카 천신 영채화 영채화 좀 애매한데 최대 체력이 너무 높아 게노쌈 천신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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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형선 아... 소디별 폭식각이었음 발놀림 열업킥 마... 내 어둠의 포옹 발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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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털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쓰레기만 나왔잖아 쓰레기만 나왔잖아 아니오 뭐야 현자의 시간 이 뭐야 이게 모른 게임인가봐 쉬운 전투 쉬운 전투 쉬운 전투가 너무 쉽다 쉬운 전투가 너무 쉽다 와 정말 쉬운 전투였어요 감사합니다 왜 이딴 것만 나오지? 이딴 피 ры 히 순수 멍디 신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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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란 혼란 신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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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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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미음 와 조각몸 플러스 사기 카드 와 와 개싸기 카드 와 와 밀점집 공짜로 주는 카드 공짜가 아니고 와 조각몸을 거르네 몽디 아 몽비바보같이 아니 유물 나중에서 유물 또 넣어야 유물 유물 떼먹는 유물보단 낫다 뭐? 뭐? 아니 스네코 0코 102개 미친 아니 신기록이네 이거 완전 정품인데 이거 아니 무슨 뭐야 이게 왜 지 혼자 아 쓰레기 이벤트 소리 아 아 아니 아니 아이 내 펜촉 내 촉촉한 펜촉 보갈주고 얹어있는 나의 펜촉 공버 감기 비교물 감사합니다 석재달력은 아닐거야 나의 펜촉 벅 켈리있는데 방어도 올리기는 힘들거 같은데 지울게 없네 원장 왜 안췄대 아 내 포식 보넛 만만 받네 앗 난 또 돈 내고 써야된다 몽디 몽디 구구구구구 왓 너무 아파요 꼭 거기서 파워를 써야되니? 너무 아파요 제가 파워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저 파워드가 있는 게 나의 스테이입니다 그리고 저 파워드가 있는 거에요 아니다 자아.. 아니다 그래서 파워드가 있는 거에요 오오오오오오오 구워졌네 임은 못 먹어요 챔허우 챔헴 구워 음속화 vs 내기구체 세삼 디펙트가 대단하게 느껴지네 하.. 내 체력 다 어디가냐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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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려는 좋고 말음쇠 별론데 4평 하.. 시작 정답 참고쌛으면 참 좋았을텐데 хорошо 3호 여기서 빠진건 완전 개업간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옥주차무 몽디 다시 한번 프리즘이 1저그를 올립니다. 3-3-3-5 www.xs called off.ro